지진 국민행동 여력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스텝 1. 평소에는 이렇게 대비합시다. 집안에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팍해둡니다. 유리창같이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둡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둡니다. 스텝 2.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에서 2분 정도입니다.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풀을 차단한 후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스텝 3.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응급처치하고 소방서 등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유의하고 TV, 라디오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따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